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미스터크리너 세척 타입의 집진기입니다. 기존의 미스터크리너 같은 경우는 필터가 오염됐을 때 필터를 교체하는 타입인데 이 제품은 필터를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건식 집진기입니다. 6사이클론 콜렉터 건식 집진기인데 기존의 필터 타입을 저희가 분할을 하고 그 안에 사이클론을 분할 개조해가지고 새로 삽입해서 새로운 타입의 건식 집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집진이 됐을 때 1차적으로 사이클론을 해서 밑으로 처리가 되고 미세 분진들은 카트리지 필터로 해서 들어갑니다. 효율은 기존의 70% 정도였던 것을 저희가 95%까지 효율을 올려가지고 타 회사보다 동등하게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6사이클론 콜렉터의 특징은 기존의 카트리지나 백필터 타입이 아닌 사이클론을 분할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1차 전처리 장치를 삽입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필터 교체도 없고 또 필터를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이 제품은 전기 집진기입니다. 오일 미스트를 정전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 집진기입니다. 기존 전기 집진기하고 다르게 저희가 따로 에어로 세척할 수 있게 세척 타입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12,000V, 6,000V를 이용하여 정전 형상을 이용하여 미스트나 분진 그리고 오일 같은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.